28번 출제 예상 해보겠습니다. 28번은 원래 업법 문제였어요. 그래서 업법으로 다시 나오긴 좀 쉽지 않은데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만 간단하게 볼게요. 여기서 주어는 클로즈 맞죠? 그래서 복수니까 아가 나와야 되고요. 마지막에 이거 어보이드는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애예요. 그러니까 and ing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 여기 어디에 걸리는 거다? to avoid and to remain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ing가 아니라 원형이다. 이거 조금 체크하시고요. 자 그 다음에 순서인데요. 순서 체크가 안 돼 있네요. 이거 중요해요. 여기 2번 그 다음에 4번 5번 아마 이렇게 끊길 거고요. 문장의 위치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. 지문이 6개는 돼야 되니까요. 그 다음에 in contrast를 좀 잘 봐주세요. 앞에서 뭔가가 왔기 때문에 대조적으로 이런 말이잖아요. 그래서 작년에 모 학교에서 어떤 부분이 나왔었냐면 얘를 여기에 써줬어요. 여기에 써줬어요. 그러면 추운 게 이론상으로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. 맞죠? 그래서 추운 게 먼저 나오고 in contrast warm environment가 뒤에 나왔어요. 그래서 이렇게 속일 수 있기도 하니까 단순하게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 다음에 어휘는 여기 이렇게 썩 중요하지는 않은데요. 그래도 잠깐만 살펴보면 옷은 비쌀 필요가 없다예요. 맞죠? 그 다음에 적절한 옷을 고르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옷 이거 좀 보시고요.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. helpful이고요. 그 다음에 어디에 직면하는데 겹겹이 이것을 가지고 옷을 겹겹이 있고 추운 환경에 맞서는 게 좋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피하고 유지하고 편안함을 유지하는 거죠. 여기는 땀 흘리는 거 피하는 거고. 이거 스웨트는 이따가 이거 스위트하고 구별해야 돼요. 헷갈리시면 안 돼요. 자 그 다음에 여기 서수령은 괜찮아요. 음 그래서 순수하고 서수령 괜찮은데 서수령으로는 여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2번 문장이 좀 괜찮죠. 그래서 특히 이 부분 관계 부사도 나오고 진행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괜찮죠. 그쵸? 이 부분 괜찮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. 이 부분이 만약에 서수령으로 나온다면 이 부분이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서수령으로는 조금 신경 써야 될 지문들이 있으니까 좀 신경 써주세요. 이렇게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보시면요. 어휘는 이제 이런 단어들 조금 알아주세요. 리메인은 형용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애죠. 자 다음에 뭐 뭐 하는 동안에 와일 다음엔 절 포 다음에는 구 시간의 길이가 오고요. 듀어링 다음엔 특정기간 그 다음에 인컨트러스트 대신에 쓸 수 있는 애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28번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자 29번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